이제 31일 되면 우리 여러분 같이 자 31일 날 여러분 12월 31일 날 자 연필과 이 필기 도구 필기 도구를 가지고 오세요 방송을 보러 오세요 우리 같이 새해 계획을 세웁시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딱 벽에다 붙여놓고 이러면은 생각은 하게 되잖아 솔직히 봐봐 봐봐 내가 새해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잖아 여기다 항상 이렇게 둔단 말이야 이거를 내가 아예 안 세웠어 봐 그럼 이 여섯 개 중에 나는 세 개를 했잖아 세 개는 지키고 세 개는 못 지켰잖아 그러면은 이 세 개라도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이만큼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이거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왕주의 세 계획 중 가장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계획은 아 1등이 이거였네 네 못 지켰네요 이거 이건 진짜 제가 꼭 내년에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술 두 번 마시기 이건 지켰습니다 어 저 일주일에 술 두 번 마시.. 두 번이 뭐야 한 번도 안 마시는 날이 훨씬 많은데 이건 지켰죠 완전 지켰죠 육백만 원 모으기도 좀 많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